잠깐! 구독은 하셨죠? 안 하셨으면 지금 당장 구독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YTN 라디오에서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777 감사제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많은 선물 많이 많이 받아가세요. 구조가 일단은 계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럼 계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구조가 일단은 계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특검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거든요.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 국방장관. 법의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두 명인데 건의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도 다 충안고 출신이잖아요. 그다음에 계엄을 그렇게 해서 국무위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계엄이 선포돼요. 그러면 계엄 실행의 핵심 키맨은 세 사람이에요. 국방부 장관하고 계엄 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 여기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합니다. 이 키맨 세 명 중에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 옛날에 보안사예요. 거기 두 명이 이미 채워지는 거죠. 충안고로. 계엄 사령관은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리고 또 계엄 사령관도 합참의장이 아니냐. 육군총장이 아니냐. 누구를 지명할 수 있는데. 최근 올 봄민서에서 합참 차장이 쓰리스타였는데 포스타로 또 바꾸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중에 합리적인 사람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 있으면 계엄을 한다고 할 때 안 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구조가 돼 있으면 실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계엄을.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수시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반국가세력 반자유세력 반통일세력 해갖고 갈라치기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그룹을 거의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다 이러한 계엄이 가능성을 점점 높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엄 안 하겠다 하면 본인들이 인사를 취소한다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을 취소해버리고 사태시키든가 방첩사령관을 하면 그런 의혹을 안 할 텐데 말로만 뭐 그렇지. 그럼 당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기 전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지도 않았어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여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국민적으로 사실 계엄은 우리 국민적인 트라우마잖아요. 해서는 안 되죠.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윤 정권이 해왔던 지금의 형태는 할 가능성이 높죠.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국방부 건물 너들 나가고 국방부 건물 뺏어 들어가고 잘 사는 육군총장이나 해병대 사령관 외교부 장관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거 상상이 됩니까. 그리고 거부권 행사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러한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하니까 이러한 의혹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지금 말씀하신 게 쭉 요건 국방정관의 역할 방첩사령관의 역할 등등 이런 그 요건들의 그 전 전제가 뭔가 하면은 개엄을 그냥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그때 전도한 노태우 신군부가 개엄을 마음대로 했다가 개엄 선포했다가 그다음에 확대했다가 나중에 그게 헌법적 요건 법률적 요건이 안 맞으니까 내란죄로 중형을 받았잖아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개엄 아무나 대통령이 마음 예상수 역할을 두드릴 수 있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도 요건이 있고 개엄 법에도 요건이 있어요. 그게 안 맞으면은 그 개엄 선포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 그 나중에 전도한 노태우 재판에서 보듯이 12, 12, 12, 5, 17이 결국은 개엄 선포하고 확대한 것이 내란죄로 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라고 이미 입장을 밝혀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근거라니까요.